안녕하세요. 엠스트링의 강민훈, 한성훈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와디즈 통해서 K-POP 스트링 편곡 초당기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엄청난 앵코를 힘입어서 K-POP 초당기 마스터 클래스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저는 최근 트렌드에 맞는 스트링 편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초점을 맞춰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디 스트링 수업에서는 새로운 저의 주력 가상악기 스웜 스트링 섹션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가상악기 하나로 정말 리얼한 사운드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웜 스트링 섹션의 다양한 사용법과 노하우 세팅법 그리고 특별한 프리셋까지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스트링 편곡의 기초부터 미디 사운딩, 최종적으로는 녹음 디렉팅 관련 기술까지 탄탄하게 구성을 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클래스 오픈 때 만나요. 감사합니다.